네, 수단비씨의 컴백 무대까지 잘 봤습니다. 여러분, 즐거우셨나요? 네, 최고의 가수수가 함께했던 쇼 음악 중심? 이제 마지막 무대를 남겨놓고 있는데요. 네, 마지막 무대는요.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열심히 사로잡는 슈퍼주니어의 무대입니다. 네, 저희는 다음 주에도 멋진 모습을 기다리고 있을 거니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. 약속. 약속. 그럼 아쉽지만 이쯤에서 인사드릴까요?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? 쇼 음악 중심? 다음 주에도 기대할 쇼 쇼 쇼 희철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.